안녕하십니까 꼴마카의 세바스찬입니다. 나트랑 공항에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나트랑 빔펄 시시를 소개합니다. 나트랑 빔펄 시시는 전용 보트를 타고 들어갑니다. 빔펄 리조트 선착장에서 배로 8분 정도 들어가면 빔펄 시시가 나옵니다. 빔펄 시시를 소개합니다. 빔펄 시시를 소개합니다. 빔펄 시시를 소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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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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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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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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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 꼴마카 투어 세바스찬이었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꼴마카 유튜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